꽁킬 안녕 꽁킬 헬로우 맨날 와 이걸로 몇 킬을 먹은지 모르겠어 어? 또 와? 또 와 자 여러분들 저번에는 어센트 데스매치 1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데스매치는 샷발로 중요한데요 자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자 브리즈 브리즈 같은 경우는 미드 미드가 굉장히 킬 먹기가 정말 쉬워요 어센트와 똑같이 미드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 미드로 왔다 나의 고향 미드로 왔어 진짜 킬 먹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날려오는거 그냥 꽁으로 먹고 봐봐요 미드에서 벌써 10킬 하잖아요 아 진짜로 자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어 타이밍 헬로우 미드가서 꽁킬 안녕 꽁킬 안녕 꽁킬 맨날 이렇게 내려와 준다고 이러면 미드가 개꿀일 수 밖에 없다니까 미드가 헬로우 맨날 와 이걸로 몇 킬을 먹은지 모르겠어 어? 또 와? 또 와? 하하하하 브리즈는 미드가 여러분들 개사기입니다 개사기 그냥 여기서 계속 놀아요 안녕 미드 미드 미드의 게임 한번 끝내보려겠습니다 헬로우 슈퍼 히어로 랜딩 아 자 미드에서 거의 뭐 20킬 빨랐죠 이 판도 아 21킬 예예예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키를 하고 싶으면 사람이 흐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상 굳이 되었습니다 다음 맵도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